안녕하세요 곰손입니다. 지난번에 언박싱했던 MK600, 젠하이저 MK600 마이크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들을 여러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파노소닉 AG MC200 마이크구요. 파노소닉 방송용 캠코더 안에 번들로 자주 사용되는 마이크, 기본 마이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젠하이저 MK600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게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소니 ECM678 마이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거치할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들고 할건데, 오덱의 CMX220 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지금 무선 마이크 V1까지 포함해서 5개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읽어드릴거는 비트켄슈타인이라는 밴드의 노래 가사들입니다. 신혜철씨가 넥스트를 그만두고, 넥스트 42호에 해체하고 나서 솔로활동, 크롬으로 솔로활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넥스트로 활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잠깐 프로젝트 밴드로 만들었던 밴드죠. 비트켄슈타인. 항상 그렇지만 철학자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왔죠. 루트피 비트켄슈타인의 이름에서 가져온 비트켄슈타인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사실 사운드나 이런 부분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앨범인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앨범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인디밴드들한테 테스트베드가 됐던 그런 다양한 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앨범이거든요. 당대에 엄청난 대스타였던 신혜철씨가 그나마 저렴한 500만원이라는, 저렴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수천만원씩 몇억씩 들던 앨범 제작비를 딱 500만원으로 제한을 걸고 제작을 했던, 그래서 인디밴드들한테 이런 걸 시도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큰돈 안 드리고 멤버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얼마씩 내가지고 앨범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걸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앨범이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프렌즈입니다. 3번 트랙이 있네요. 프렌즈구요. 가사는 오랜 둥지를 떠나 저마다 앞에 하늘을 날아간 친구들아, 지금 모두 어디 있니? 누구는 잘나간다 하고, 누구는 무지 힘들게 살았대. 누구는 벌써 아깝게 삶을 접었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지만 나 지금 이대로, 우리 다 이대로, 그냥들 열심히 사는 게 내겐 너무 좋아만 보여. 옛동네 어느새 변해버리고, 우리도 딱 그만큼 변해버렸지만, 죽는 날까지 가져갈 우리 기억들, 또 약속들, 오늘 하루는 그 모든 근심들을 버리자. 추억의 향기로 취하기 전에 그 술잔을 들어라.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지금 들으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공간 자체에 레조넌스가 좀 있습니다. 한 200, 300Hz의 레조넌스가 좀 있고요. 500Hz 때 또 레조넌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코더나 어떤 마이크 자체에 로우컷도 하나도 안 했고요. 패드도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로우컷이나 패드, EQ 하나도 건드린 거 없고요. 마이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 그대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레조넌스가 들리더라도 마이크 이상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가 200Hz 영역대에 좀 많이 에너지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레코딩 하고 나면은 제 목소리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백수의 아침 트랙 2번 곡입니다. 늦은 아침 빛나는 햇볕 사이로 우리 엄마 모진 시선 부담스러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일단은 나서고 볼까 길 가는 나를 보는 동네 시선들 그 무슨 뜻인지 난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무시해야 해 웃기네 너네나 잘해 세상은 내가 없이도 잘만 돌아가고 있지만 난 한 번 터뜨릴 거야 좀만 더 기다려봐 조만간 기대해봐 세상이 나를 몰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뭐가 되든 언제 되든 되긴 될 테니까 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의 때는 곧 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난 자신이 있어 흠 내가 허풍 좀 센 건 나도 인정해 대개서 그걸 빼면 뭐가 남겠어 신날 땐 재뿌리지 마 사실 나도 좀 초조해 그게 후회적이 없어서 제가 한 번에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